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폭염주의보 안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폭염대비와 물놀이 안전에 대해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면 일사병 같은 직접적인 건강장애를 입게 되며 더위를 잇기 위해 찾는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이에 따라 중구는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운영 관리하고 주요 지역에 안개분모 시스템과 그늘막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해수욕장에 안전장비를 무상 제공했으며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안전관리과에서 비상근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응급상황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물놀이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중구TV뉴스 이하경입니다. 인천중구TV뉴스 이하경에서